김태국 홍현실씨, 태변신청 접수 되었습니다. 내 프로포즈 거절한 복수. 들어가요. 엄마 정말 너무해요. 개 뻔히 갈 데 없는 거 아니면서. 너 모르면 잠자꾸 있어. 만약 복수 양이 중간에 나서서 그 500만씩 못 만나는 날엔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. 새벽씨 사랑해요. 나랑 결혼해줘요. 호세씨가 한국에 있다는 걸 본 사람이 있어요. 그것도 장새벽과.